어느덧 온 도시에 밤이 찾아왔어요. 아, 졸려. 친구들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이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하트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라니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봉봉이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하요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프랭크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친구들이 모두 잠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쿨쿨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바로 갈까요? 파란 자동차가 삐용삐용 내가 먼저 가야해요 삐용삐용 나쁜 사람 나타나면 삐용삐용 체포하러 가야해요 삐용삐용삐 하얀 자동차가 삐용삐 하얀 자동차가 삐 뽀 삐 뽀 내가 먼저 가야해요 삐 뽀 삐 뽀 아픈 사람 탔으니까 삐 뽀 삐 뽀 병원으로 가야해요 삐 뽀 삐 뽀 삐 빨간 자동차가 앵 앵 앵 내가 먼저 가야해요 앵 앵 불렀어요 불렀어요 앵 앵 앵 돌을 끌어 가야해요 앵 앵 앵 파란 자동차가 삐용삐용 내가 먼저 가야해요 삐용삐용 나쁜 사람 나타나면 삐용삐용 체포하러 가야해요 삐용삐용삐 하얀 자동차가 삐 뽀 삐 뽀 내가 먼저 가야해요 삐 뽀 삐 뽀 아픈 사람 탔으니까 삐 뽀 삐 뽀 병원으로 가야해요 삐 뽀 삐 뽀 삐 빨간 자동차가 앵 앵 앵 내가 먼저 가야해요 앵 앵 앵 불렀어요 불렀어요 앵 앵 앵 불을 끌어 가야해요 앵 앵 앵 앵 중장비 빌리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빌리를 점검해 볼까요 드릴로 못을 박아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렌트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화살표로 짐을 옮겨주세요 짐을 콘테이너 안으로 밀어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정비가 끝낸 빌리와 공세를 하고 있어요 우와 빌리는 정말 힘이 되구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